돼지가 비율이 그러면 됐어요. 자, 소고기 들어갑니다. 소고기 들어갑니다. 소고기 들어갑니다. 빨리 섞어야 되니까. 지금 기름 비율이 너무 쪄고. 그럼 돼지고기 더 넣을까요? 아니에요. 돼지고기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버터를 좀 녹여서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탕도 들어가지 선생님. 맛을 그 정도만 일단은 해서. 일단 저는 어우 칩니다. 키가 작아서 힘드네 이거 큰일 났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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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잠깐만. 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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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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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김수진 밥이랑 고객님 밥이 뭐예요? 밥이에요? 물밤. 물밤하고. 일단은 이 정도는 해놓고 저걸 이제 양푸로 볶아요. 잠시만요. 아 무거워. 아 너무 무거워. 따로 그 안에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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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 전장 당첨 당첨 제가 이걸 하고 하아 하아 한 번 대충 크기 볼게요. 40g, 2개에서 80g. 여기 40g. 근데 홀로 확실히 모양이 잘 잡히네. 우리가 400개 해야 하는데. 언제 당하냐? 언제 300개 당하나? 빨리 해서 돌리고. 꺼내서 또 받아서 또 하고. 한 번 더 벗기 전에. 한 번 더 벗기. 어머니란 출발 출발 벌칙 출발 점심 메뉴는 뭐였지? 김치볶음밥에 어묵탕에... 오뎅도 만들어야 돼요. 아, 수제 오뎅. 그 반죽 비율 저거에서 어떻게 나오나... 그 반죽 비율 저거에서 어떻게 나오나... 물까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 네. 맛있게. 오케이. 모양이... 느낌이 온다. 오, 이쁘다, 이쁘다. 와아! 장관이다. 오, 색깔이 바로 나네. 먹어보고 의견을... 한 번 빠파주세요. 동태포를 완전히... 수분을 딱 빼서... 소꼬리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그게 물이 빠져. 완전히 뺀 다음에 치킨타울로 한 번씩 탁탁탁탁 쳐주는 데다. 비교해 주는 데다? 소꼬리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그게 물이 빠져. 소꼬리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그게 물이 빠져. 총알되면 또 표정이 잘 어울려. 나오는 길을 내면 동태포를 부어서 윤장하로 주지하는 데다. 생선 물기 뺀짝 빼야 되죠? 네, 이거 이렇게 한 번도 안 될 거예요. 어묵에 넣을 파프리카 썰어주세요. 어묵에 생략 거 곱게 채썰어 다 다져주세요, 당근도. 다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 넣을 거야? 어묵. 두꺼워, 두꺼워. 그러니까 더 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진짜 잘게. 너무 두꺼워요. 더 얇게 하셔야 돼요. 완전 잘 떠요. 이거, 이거, 이거. 야, 그렇게 쓰면 시간 걸렸는데, 잘게 쓰는 거를. 영광입니다. 뭐가 영광이야, 빨리. 진짜 큰 영광입니다. 이현복 쇼핑님부터 칼질 하다니. 그러면 이거 잠깐, 이거 막 갈아줘도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쓰세요? 안 해도 되세요, 안 해도 되세요? 아, 이 정도? 뭐 하는 거, 다? 어, 이 정도? 대단히 원하는 건 없을 거야. 이 정도는 좀 거다니? 감칠맛. 이거 뭐지? 아 육수. 아 육수. 안에 뭐 야채 무슨 등. 이거 조금 배치고. 10분 육수? 대단하다. 와 이건 너무 뜨거운데. 그니까 저게 온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구워보죠. 눅을까요? 안에가? 지금 불을 일단 껐으니까. 형님 장난 아니에요. 안에가 아니.. 아니겠까봐. 빨리 뒤집어야 된다. 꺼봐 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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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줬으면 된다. 겉파만 타는 것 같아요. 속이 안 익어서. 덮으실 것 같아요. 속일까요? 안 돼 안 돼. 제가 이쪽에 하나도 안 익었어요. 이렇게 안.. 이거 너무 높아서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온도를.. 이거 온도 어떻게 맞추는지 몰라. 아니.. 그렇죠. 이거 뭐.. 어떡하죠? 5분으로.. 와야 되나? encant.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mor soup 해겨라.. 아랑.. 봄에.. 어떡하지..? 다이어트 330 государ... 일단은 30분 굳고 중간 중간 봐야 돼요 오븐이 지금 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온도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거거든요? 이거 시간 재야 돼, 시간. 지금 7시 18분. 45분에 한번 볼게요. 와 근데 오븐이 잘 떨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이거 대량으로 하는 거 처음이잖아요. 네. 제일 걱정된 게 뭐예요? 하기 전에는 안 보는 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시간 안에 나가는 거. 다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지금 약간 땀만. 좀 더워. 더워요, 더워. 다리가 묶여 있는 거. 어. 망구석이 돼가지고. 이게 비나이다를 계속 한 거야. 반성 노동이 반성. 맛있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자,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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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싸져라. 시금시금시금. 시금시금시금. 시금시금. 시금시금. 따따따. 딱. 어? 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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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요. Sergio. 허리가 아파서 앉아야 될 것도 어젠. 1분 뒤에 한번 확인해 봐요. 1분 뒤에요? 네.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셰프님 잠시만요. 어? 색깔을 시금치고 시금치고 완제품 도망, 완제품 도망 어딨어? 이거예요? 이걸로 바로 자르고 있긴 익은 것 같은데? 오, 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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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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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이에요, 20분 했고 20분 했고 맛있네 간을 조금 덜 했어요 한번 드셔보시고 괜찮아요 이거는 싫어할 수 없는 맛이에요 필수 뭐라고? 이거 미국인이 싫어할 수 없는 맛이에요 싫어할 수 없는 맛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 더 먹어주세요 많이 따름 따름 맞는데? 예, 나이스 아니 이거는 호불호 안 가려 괜찮아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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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